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거죠 참 그래요 한번뿐인 인생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쓴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기를 잃은 친구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기한테 우쭈쭈쭈쭈 이뻐하는 친구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야 이런 미친 너 뭐야 혹시 악마요 원지 아기를 잃은 엄마 앞에서 본인 아기한테 계속 자라고 하는 거요 나쁜 의도 같은 거 없고요 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일도 아니라서 주변에 묻기가 힘들어 여기에 글 써봐요 바로 오늘이죠 저를 포함해 친구들 다섯 명이 집들이를 했어요 먼저 우리를 집들이에 초대한 친구 A는 현재 10개월 된 아기 엄마고요 그리고 B는 3년 전에 돌쟁이 아기가 갑자기 잘못돼서 지금은 남편과 둘이 지내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C는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둔 미혼이고 끝으로 저와 D는 결혼 예정이 없는 그냥 미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두가 A집에 모였는데요 계속 제 마음에 걸렸던 게 그러니까 A가 집들이를 하는 내내 자기 아기한테 꼼꼼아 좀 자라 너는 잘 때가 제일 이뻐 깨지 말고 좀 자라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애 안 잔다고 물론 처음엔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그랬는데 저 A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B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B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그래서 뭐야 A한테 주의를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또 어쩌면 오히려 더 B에게 큰 상처가 되진 않을까 괜히 예전 안 좋은 일 꺼내가지고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또 정작 B는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오지랖 부리는 건가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혼자 고민만 하다가 집들이가 끝나고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랑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D가 막 저한테 여러 번 망설이나 싶더니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니 B는 지금 아기를 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A가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이렇게요 그러면서 또 동시하는 말이 근데 B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집들이 내내 밝은 표정이고 아기도 되게 예뻐하니까 괜히 나서기가 좀 그렇더라고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도 말을 했어요 너랑 같은 생각이라고 근데요 우리 둘이 아무리 함께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저희가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미혼들이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고민을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기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께 좋은 구애봅니다 지금이라도 A한테 주의를 주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뒤에 또 하나 있습니다 댓글 1번 예 저는 A를 키우는 엄만데요 이거 그냥 오지랖입니다 놀러 와준 친구들과 편하게 놀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기한테 오래오래 잘 자거라 한 건데 이런 A의 말을 B의 아기 먼 길 떠나간 그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을 한다는 게 더 충격이야 미친 거 아니야? 2번 이런 생각을 하는 너랑 D 때문에 B가 상처받을 거야 미친 거야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 3번 어처구니가 없네 너희들 뭐냐? 악마냐? 이 미친 것들이 세트로 친구의 절대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쫙 뿌리고 후벼 파면서 우리만 착한 거야 이러고 자빠졌네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이면 B가 거기 갔겠냐? 어? 안 그래? 이 그지 같은 진상들아 4번 그러니까 지금 아가한테 깨지 말고 쭉 자거라 했던 이 말을 하늘나라로 떠난 아가랑 연결을 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A가 아기를 잃은 B 연명이기 위해서 니들 생각이 이거지? 야 아니 도대체 평소 먼 날지를 하고 살면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걸까 그냥 단순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기 엄마의 작은 바람일 뿐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니 그리고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주의를 줄 건데요? 어떻게 줄 건데? 해봐라 한번 내가 지금 이 글 정확히 다섯 번이나 정독했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럼 애를 채워야지 주먹으로 쳐가지고 기절시키냐? 6번 야따야 끼리끼리라고 하더니 악마 같은 것들끼리 잘들 뭉쳤네 헐 야 너랑 네가 왜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지 글 보니까 바로 알겠다 저 모임에 딱 지들 둘만 남친도 없는 미혼들이라서 지들만 불쌍하고 베베 꼬여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네 그래 비의 불행이 니들에겐 큰 기쁨이었다 이거 아니야 8번 허니 아기를 잃은 비가 집들이를 했고 여기서 애가 애를 데리고 와서 자기 무릎 위에 훔쳐서 계속 우쭈쭈 우쭈쭈 내 새끼 이쁘다 이렇게 자랑질하고 이랄지를 떨어댄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냥 자라고 했을 뿐이잖아 뭘도 어쩌라는 거요 뭐 자식 잃은 친구 불쌍하니까 내 새끼도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야 된다 이거야 지금 9번 그러니까 이 그지같은 것들은 딱 이게 문제라니까요 당사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걸 왜 제3자가 옌병을 떨어가지고 이런 그지같은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지 내 말은 10번 그래요 나도 여자지만 친구라는 것들 중에 꼭 이렇게 마치 누군가가 불행을 극복 못했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이런 그지같은 마음을 품은 것들이 반드시 꼭 있다니까 쉽게 극복이 안되는 슬픔인건 알지만 이게 2,3개월 전도 아니고 3년 전 일을 가지고 왜 니들이 설치고 옆차기를 해 뭔데 니들 까놓고 스니랑 디 이것들이 보기에 A는 완전 개 못돼 처먹은 년이다 이거고 B는 조용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데 아니 이게 아닌 걸 알고 있어도 이것들이 원래 그래요 뭔가 더 자극적이고 더 끌려서 그렇게 보고 싶은 거지 욕하고 동정하며 옆에서 어머어머 어떻게 수근수근 이게 재밌거든 이 얄팍한 것들아 내 말이 맞지 그래 B는 진짜 불쌍한 친구니까 이 친구를 위해 너랑 D는 앞으로 영원히 B를 배려하고 절대로 애 같은 거 낳지 마라 니들 아기를 보면 B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냐 그러니까 반드시 꼭 그렇게 해라 알았지 12번 깔깔깔 이야 이야 진짜 상상도 못해본 엄청난 드립이네 어? 아니 대체 대갈통에 뭐가 쳐 들어있길래 이러는 걸까? 궁금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는 무편집이에요 완제 얘 진짜 정신 나간 것 같아 절친이 내 결혼식에 나도 모르게 깜짝 축가를 해주면 기분 어떤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결혼은 친구 몰래 준비하는 거라서 주변 어디든 딱히 물어볼 곳이 없어가지고 여길 찾아온 스니입니다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초등학생 때부터 30대 중반인 지금까지 우정을 다지고 있는 절친의 그런 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의 결혼식이 다 다음 주에 있는데요 저는 신부의 친구이지만 사실 그래요 신랑도 동갑이고 또 이 친구와 장기 연애를 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동안 저하고도 자주 봤었고 그러다 보니 신랑마저도 저한테도 친구인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위해 다가오는 결혼식 날에 신랑 신부 몰래 결혼식장에만 살짝 이야기를 해놓고 깜짝 사프라이즈 축가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친구도 나름 식순 같은 거 그런 시간 같은 거 다 일일이 계산해가며 짰을 테고 그랬을 텐데 제가 이렇게 깜짝으로 축가를 해도 축가를 불러줘도 신뢰가 되는 건 아닌지 혹시라도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약간이지만 망설여지는 마음에 조언을 듣고자 그럴립니다 내가 결혼을 앞둔 입장이라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조차도 모르게 깜짝으로 축가를 했을 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은가요? 부디 현실적이고 솔직한 조언들로 저의 망설여지는 마음을 좀 잡아주세요 2번 해봐라 바로 귓사대기 쳐맞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칵 손절이다 칼 손절 3번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도대체 왜 그 서프라이즈가 대단한 축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서프라이즈 하는 본인의 취에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할게 이거 그지같은 민폐고 그냥 차라리 서프라이즈로 냉장고나 비싼 걸 사줘요 아니 나이가 30대 중반이면서 왜 이렇게 철닥선이가 없냐? 10대 중반도 아니고 4번 아우 왜 이래 진짜? 닌 뭔데요? 뭐 가수들 뺨치게 노래 잘 불러요? 아니면 등장하는 순간 하객들 모두가 환영할 그런 뭐 유명인인가? 몇 달 내내 고생고생 모든 계획을 진행하는 그런 결혼식에 어? 네가 뭔데 똥을 뿌리려고 하냐 이거야? 남의 결혼식에 왜 지 알대로 깜짝 공연 같은 그런 걸 하겠다 이거냐고요? 5번 님이 이효리나 아이유가 아닌 이상 이건 무조건 민폐입니다 축가를 부르고 싶으면 그 친구랑 신랑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그리고 된다고 하면 그때 불러야죠 그리고 네가 예식장에 그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래 네 부르게 해드릴게요 이게 될 거라고 봅니까 지금? 6번 너 뭐야? 혹시 나이 30대에 벌써 노망난 거야? 인생을 참 생각 없이 사는 게 그래 뭐 스트레스는 없겠네 하긴 뭐 뇌가 장식인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7번 장담하는데 네 계획대로 했다간 바로 손절당하는 건 물론이고 영원히 민폐 친구로 기억하게 될 거야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싫다 몇 달을 고대하고 계획하고 기대하고 있는 자리인데 거기가 무슨 동네 오락실 노래방인 줄 아는 거야 뭐야 아니 그 전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도 참 놀랍네 차라리 동네 노래방이면 다음 예약곡으로 뜨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라도 하죠 이렇게 내 결혼식에 갱판 칠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8번 어 얘 지금 보니까 엄청 신나 있는데 이거 아무래도 진짜로 할 것 같아 9번 네 주변에 이걸 물어볼 사람이 왜 없는지 바로 알겠다 10번 아니 나는 또 남자랑도 오래 알고 친구처럼 지냈다길래 남자가 신부 몰래 쓴이한테 부탁을 한 건 줄 알았네 아니 신랑 신부 아무도 해달라 소리 안 했는데 네가 뭔데 거기서 서프라이즈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아무런 협의도 안 된 축가를 허락해 줄 것 같냐 그 직장에서 아니 너 진짜 30대 맞아 노래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하는 인간이라면 네가 이렇게 안 해도 걔들이 먼저 해달라고 졸랐겠지 제발 부탁이니까 설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11번 만약 이걸 예식장에서 허락을 한다면 그리 되잖아 그럼 그 신랑 신부는 예식장 고소미 첨에게도 되는 거야 그럴 일이라고 이게 12번 뭐라고? 너 지금 망설이는 마음을 잡아달라고 했냐? 야 이 거지 같은 너 그날 어디 나무에다 확 묶어놓고 싶어 아예 그냥 입도 뻥건 못하게 13번 네가 이런다고 그걸 허락해 줄 식장은 이 나라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다 보니까 이거 절친이 아니라 철천지 왼수 같은데 야 너 혹시 그 친구 남편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혼식 망치고 싶어가지고 발악하는 거 아니냐고 맞지? 딱 걸렸어 14번 제가 만약 쓴 이 친구라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손절할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대대쓰니 앗 정말요? 아니 절친의 깜짝 축가가 싫다면 어떤 이유에서 싫은 걸까요? 아무래도 잘려진 식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럴까요? 2번 이야 이게 이게 욕을 이렇게나 처먹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대대수로 또 묶고 앉았네 뭐 경계성 지능 뭐 그런 건가? 어 그런 거요? 3번 이야 이 정도면 글 지우고 도망갈 법도 한데 진짜 지리는구만 대대글 보니까 이거 정말로 남의 결혼식에 제를 제대로 뿌리겠다는 건데 헐 4번 댓글을 쓴 사람입니다 놀라게 했다는 것도 불쾌하고요 그리고 그게 한 번뿐이길 바라는 내 결혼식에서 자행되는 것도 불쾌하며 식순에 밀고 억지로 들어오는 것도 그지 같고 또 내가 싫어한다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만적으로 감히 내 예식에 행패를 부리는 거 이거는요 폭행과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 이걸 제가 당한다면 되든 안 되든 일단 무조건 업무방해로 고소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유죄가 되든 아니든 그냥 무조건 고소를 할 거라고요 적어도 내 결혼식을 내 뜻대로 못하게 만든 그 죄값은 반드시 꼭 치르게 할 거예요 절대로 라고 했지만 이 쓴이는 왠지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연과 두 번째 사연이 내용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거 첫 번째는 그 친구 불쌍하다고 자기들 멋대로 결론 내려버리고 두 번째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이거 해주면 친구가 좋아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인정을 안 하잖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야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진짜 아프네 감사합니다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